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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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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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꺼워 아, 신기하다 회전 원칩에 두꺼워 회전이 많으니까 여기서 그냥 뒤쪽으로 뒤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요렇게 갈 정도로 회전을 좀 주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그거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약을 따져 어, 이게 뭐였지? 카나마에 찍어야 되는데 아, 카나마에 찍혀져 있을 때 좋지네 요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 나 여기 50대 가가지고 이런 모습은 뭐 좀 안전한데 짧았을때 말이야 거기 방구장 없을 거 아니야? 요즘은 뭐 좀 좋지 아, 지금 선생님은 거기에 거기에 핀랜타도 한의 타원에 제가 원래 안 좋은데 어, 핀랜타도 한의 타원에 제가 어떻게 어, 핀랜타도 한의 타원에 어, 핀랜타도 한의 타원에 교재에도 공정기 있잖아 하여 아, 올리는거에 아, 핀랜타도 한의 타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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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너무 많이 오리셨구나 아, 아, 아 알라마 경계에 그래서 정확히 그냥 그냥 너무 오래 잡고 뭐 이게 알자마는 그 120,000원에 뜯어서 훨씬 더 빨리 찼어요 사람은 어떻게 수영해서 가야 이거 지금 숨을 렸어야지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으로 들어갈까? 아, 아 14,000원에 25,000원에 멀쎄 Thatcher 만으로 25,000원에 만으로 25,000원에 네, 만으로 25,000원에 고생하다가 부산에 150,000원에 아 나보다 나마다 완전 갑을 하나 내가 15,000원에 15,000원에 날라 오 나이스 딱 그 자리가 딱 키네 아 근데 엉뚱하게 컸는데도 왔어 왔어 실력을 모르니 그러면 내가 하락치면 이렇게 딱 눈좋은 사람을 야 너 이거 턴은 하고 있어 턴을 눌러서 이기는 거에 대해서 턴은 상대방이 늘어난 거야 아 그래? 상대방이 늘어난다 상대방이 늘어도 상대방이 늘어난다 너는 장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원래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구하면 여기 여기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nas치면 머리카락이 으 어 아 안 이쪽에서 이렇게 맞히는 건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리 가야 되잖아요. 가는 사이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치게 되면 원, 투, 마크.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지금 다 득점거든요. 여기를 접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가 계산을 하면, 하나 땅 쳐주는 거니까, 이거 이거 해야 돼서? 30, 30. 30보다 좀 아니다. 20, 8 정도다. 이렇게 하면, 20, 20, 20, 20. 다시 딱 되면, 내공에, 내공에 출발하는 곳이. 50, 52인가, 58. 그리고 내공에 향하는 곳이 30. 30, 53, 50, 50, 50, 35네, 30, 30. 흐어? 20, 29. 자. 여기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찐된 물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너무 세게 찢어야 한다고. 여기. 아, Crazy. 쌀쌀쌀가루 아무리 쳐다봐도 몇 장분이 그냥 그래서 2를 아 거울이 좀 행울도 안 하여져서 몇 장만 해도 한 대씩 날린다는 과정은 없지만 그 단어 3를 높이기 위해서 아 이 방금 치맛을 때 얻고 싶겠다든가 어 어깨 아파 어깨 아파? 응 아이고 야 너무 질리지 말고 살살 툭툭 쳐 살살 툭툭 쳐 살살 툭 아 이거 묽어졌고 무리하면 안 되는데 하루에 쿠션 한 300개 시키니까 어깨 완전히 무리왔습니다 나이스 맞았어 어? 안 맞았어? 어 일단 이제 혜연이 한 거 쳐왔다고 맞춰봐야죠? 아 아 오 됐어 아 아 아 이게 우리 이번에 넣을 때 배대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배대 적응이 안 된다 나처럼 송정지하게 넣으면 안 되겠다 짧게 들어가야지 왜 아 진짜 되게 길다 아 조금 못 치시네 네 어떻게 치야 돼? 이런 거 어? 이거 어떻게 치야 돼? 그래서 이럴 때 당구 박사가 있는 거다 좋구나 어떻게 치는지는 다음번에 알려줄게 이렇게 들어봐요 설마요 당구 박사라는 게 그런 게 없어 길을 모르십니까? 그럴 때 그럴 때 구나님 당구 박사입니다 안 칠래기는 안 돼 아 이거 회전이 안 나오니까 대회전 치는 거 잘 했거든요 가속을 먹는다 가속을 먹는다 가속을 먹는다 아 너무 왜 이렇게 이렇게나 얇게 약정 이렇게 얇게도 칠 수 있네 이렇게 얇게도 칠 수 있네 이렇게 얇게도 칠 수 있네 아 아 신녀를 늘게 늘었어 내가 제가 다 이거 다 이거 어우 야 왜왜왜왜왜왜 아이씨 다 아 큰 거 야 큰아기 자, 잘나? 잘나? 잘네. 뭐 안맞았어? 회전이 풀면서 넣은건지 그냥 짧게밖에 안 넣은건지 안에서 회전이 풀러가지고 넣은건데 맞습니까? 그거라도 맞게 해야되네. 대충 좀 좀 좀. 따로 예상밖에 없는데. 따로 예상밖에 없는데. 차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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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다는. 반이니깐 동안 줄여서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아, 시간이 더 됐구나. 이니깐 42대 윙. 지금 42대 윙이니까 22대 윙만 치고 있는 거예요. 반 실포만 5개도 놓치면 창피하게 하나요? 나이스 아 이게 다 회전이 풀려서 그런거에요 회전이 풀려서 그런거에요 너무 길어 회전이 풀려서 그런거에요 아 지금 한 3개 4개를 놓치네 하나라도 맞으면 하이런거 그냥 간다 그렇지 그냥 가지 이게 닥충차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나 원래 주특기 그거잖아 주특기 그런거 아니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오래 자세를 못 채우겠어 어깨가 왜 아파? 아니 50개야 하루에 내가 푸시업을 한 300개씩 하거든 근데 어우 이게 진짜 못 채 저번에 컷업하고 병원에 갔더니 물에서 못 채 오! 나이스 내가 여기 좀 써놔고 올려주면 된거야? 게임 일자 1개씩 한다고 아니다 60개씩 남아서 한 번에 60개씩 남아서 한 번에 6개 하기도 힘든거 60개네 아니 그게 스쿼트 하는거랑 같이 코어 근육 잡아준거고 늙으면 근력, 근력, 근력자가 된다고 하라고 노력을 했지 나 처음에 한 대도 못했어 오! 오오오오 신혜로 제대로 먹었음 멋짐, 멋짐, 멋짐 되게 맞대 아아 저당땅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이게 두개로 안 되셨다는게 저 황당하는거야 왜 두개로 안 되어주냐 두 번 누르고 되잖아 좋아 이빨 이빨 이빨가 아니라 틀려야 된다 틀려야 된다 퍽 아 원래 이게 당구용어는 아직도 80년대 당구였어 그치 닦아먹었어 닦아먹었어 형일이 말만 맞는게 아니라 시각도 든든하게 그러 흫흫흫흫 흫흫흫 하흫 하흫 아냐 누군거야? 여기 대대에서는 되게 신중하게 치고 싶어 잘 치고 싶어 맞아 대대 치는 사람들이 이런 습성이 대대에서는 중대는 안 맞아 절대 안하고 그래서 어차피 주민을 많이 하고 쳐야돼 주민을 많이 하고 쳐야돼 어떻게 쓰게 지시면 됐으면 거기를 안이 차가는데 방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노진에는 모르니까 노진에는 모르니까 시간 나와보니까 방금은 상규희도 이제 정상하라님 됐으니 근데 잡는 꼬라기만 보면 어떻게 치겠다 그렇지 하이런의 기회가 오겠지? 하이런 그 뭐야 그 연속해서 치는 거 그걸 하이런으로 할게 하이런으로 할게 봐라 하이런 신날로가 없지 맞을 것 같은데 회전이 없는게 문제야 다 멀리 있는거를 회전을 살려서 쓰기가 어려워 결론은 결론은 Q에 가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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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고 정확한 당첨을 칠 수 있어야 돼 당첨은 내가 최대한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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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흰 곡만 보고 친다고 치는데도 멀리 있는거는 며칠 전에 종훈이가 꾸며놨다는 종훈이가 아니 국장이고 뭐고 전부 우리 고등학교 때가 한마음당구장 있지 거기서 나이스 한마음당구장 거기서 그 꼭 아 미안해 왜 비신누나가 근데 꿈에 산 너희들 기억날까 너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거 같아 아니 이뻤잖아 이뻤잖아 은근아 지금 어디있을까 시집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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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래도 다닌다니? 응 은근아도 빠져보고 싶어 은근아도 시집가서 시집가서 네 engineering 은근히 시집가 had impartial 너도YU à 나가라 하하하하하 사장님도 들어가셨겠지? 사장님이 들어왔던 얘기는 예전에 들었어 윗점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점점 주소 위에 버튼이 있어 취소? 점점 주소 취소 역점 방 놀려 세게 치면 둘 다 맞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후쿠이 도둘리기 왜이렇게 이러어 뭐쓰지 여기 보내는 건 쉬운데 해 아 이거 너무 먹으면 안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먹으면... 9개. 10개. 어디서 생각하면 다녀? 여기가... 뭐지 뭐지? 당구가... 어려워. 내가 치고도 못 쳐. 당구가 어려워. 그냥... 느낌 뭐지? 이거... 이 정도... 이 정도... 잘했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 씨... 진짜 땅화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내가 한 번 해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보면... 아름다워. 이 정도가 맨날 때... 얘를... 먼저 나가야... 그렇지, 맞고 챙기는 마음. 우리 막...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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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잘 찍었어야 돼. 대충 찍으면... 저였다. 아... 사이로 빠져나가. 너무 아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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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로, 시세로 30대만 됐어, 나 들어왔어 아 50대라서 얇게 치면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2공속으로 데려 버려 난 드라이브 스토어 이게 밖에 안나 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 얇게 칠 수가 없지 장어는 잘 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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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얘를 여기서만 안 따르겠지 나이스, 아이고 짧네 너무 땡겨나 세게 치려고 돌리려고 했더니 두껍게만 자르다 딱 실제 정희야 정희는 삭제해라 유튜브에다가 공개할게요 미희 누나 정희는 연락 좀 해주세요 맞아라, 맞아라 맞았어 맞았어 미희 누나 미희 누나 근데 이름이 미희 누나가 맞나? 맞아, 미희 누나 여기 뭐야? 아니 내가 꿈에 저 누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경훈이는 여기서 당우치고 있고 누나 저기 차 한 대만 더 주세요 커피 한 대만 더 주세요 라고 시켜야 되는데 아 이게 예쁘잖아 어제 부모장에서 만나자고 됐으니 간만에 추억의 드림을 했구나 그래갖고 저기 아냐 그게 며칠 때 한 열흘 됐어 꿈속에서까지 거기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 아 미인은 아프텐데 나이스 딱 이상한 만큼 아 딱 좀 남은 것만큼 하네 왜 이렇게 가냐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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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보통 중대에서 보던 그 타입 틀긴 아 너무 기네 미쳤구나 이게 몰라서 묻힌 거야 야 그 쉬운 거를 아 다 돼 이거 좀 많이 들어가서 크게 얇게 안 써도~! 아 되게 어려운 거 2, 2, 3, 2, 3, 3, 4, 3, 4, 3, 2, 3, 4, 3, 4, 3, 4, 4, 4, 5, 5, 6, 7, 8,000m 1,000m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무스코 화장실 필요없나? 킴 뒷까지 보고 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뒷까지 못 쳐야지 근데 뒷까지 못 치려고 세게 치면 이렇게 안 가 도전적으로 보고 제가 붙여 아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알겠어 두근보는 또 스캔들보다 또 혼남당은 아저씨 스타리라고 아저씨 어떤 거인거? 스캔 아저씨도 몸 많이 썼던 거 아 나이스 아 나 진짜 대충 치네 진짜 이렇게 대충 치시면 안 되죠 뺐으면 두둥 퉁퉁퉁 퉁퉁퉁 제가 원래 신중 안 하잖아 미술 때로 아 이게 아니라 카메라에 돌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을 해버려 아 개만 쓴다는거야? 이틀간, 이틀간, 이틀간 순간 이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거쳤습니다 됐어? 아씨 내가 됐다, 내가 되게 개콘 아니, 스키 거의 다 됐어 이게 공 닦는 거냐 오, 나이스 옛날에 편집한다는 거 아니지? 크림바랑 공대 같은 거 아, 왁스 아 40분 더 10분 더 하이라 나도 있는데, 무슨 여기 당장 다 움직이게 됐어 야무지 마 그래도 네가 BPS에 의해서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멈추다 그나마 쟤까 어, 됐어 좋아, 좋아 좀만 더 이게 엉전하는 거 아니야? 이게 누군데 어? 맞나요? 나 다이 다이가 아니라 강수 있어 비기면 안 돼 비기면 뭐야 BPS 아, 여기 있나요? 이게 지금 성푸나 이게 대대를 알고 싶어 보통은 봅니다 봅니다 보통은 중대선이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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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있을까 야 성푸나 너희 묵화된 거 들어봐 아, 내가 왜 저렇게 찾지 왜 저렇게 있었을까 나는 그런 건 없었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지? 그 그게 엄청 나 상당히 확구적이었어 아니야 옛날 항상 저기 봐 당구 같은 거 굉장히 정렬적으로 배웠어 옛날부터 그랬었냐 옛날 그랬어 에휴 일어나고 현실하고 안 봤어 그렇지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확구적인 거 있었어 아, 그러면은 한참아 잠잘자 가먹으라 가먹으러 가 가만히 안 돼 여기서 식당먹어야지 여기서 사업 가서 같이 먹을게 앉아서 생명 먹을 수 있네 전부장 난 여기 식당 어딘지 몰라 아니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한 방금 돌고 가자 시작 이 식당 마음에 들었어 묵직해 나도 묵직해 숨겨 가야지 뭐 자기 말 뭐라니까 나하고 하고 내가 아니 아니 여기 여기로 옮겼던 친구들끼리 옮길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메리카도 식당 가서 먹으면 그거니까 괜찮아요 도와줘 감사합니다.